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완전 땡큐 책입니다 지루함의 심리학 일단 심리학 책이라서 바로 써먹을 것도 많고 재밌고 유익한데 왜 완전 땡큐냐 저자분의 노고에 땡큐라는 거예요 이게 330쪽짜리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 자체가 만만해요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어서 누구나 한번 도전해보고 왜냐하면 660, 900 이러면 솔직히 책 많이 안 읽은 분들은 들기도 힘들어요 거부감 있는데 우리가 벽돌 책을 많이 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난이도가 높으니까 절대적인 정량적인 난이도가 높은 건 누구나한테 높은 거니까 이 책은 330쪽이어서 이 자식 만만한데? 그런 책이면서 왜 걔 땡큐고 왜 완전 땡큐냐 미주랑 참고문원이 합쳐서 거의 80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읽어야 될 분량은 250쪽밖에 안 됩니다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250쪽 쓰려고 읽은 책이랑 이렇게 참고한 거랑 거기 부연 설명 써놓은 게 80쪽이라는 거예요 엄청 밀도 있는 책이라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책은 그냥 읽으면은 시간을 많이 아낀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쓰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일정 수준에서 깊이가 깊어지면은 그 다음에 1cm 1mm 나가는 거는 엄청 많은 게 투입이 되어야 1cm 1mm 나가는 건데 이게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루함만 한 권에서 주구장창 파는 거예요 지루함만 지루함이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책은 여러분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8장 동안 지루함에 대해서 주구장창 파다가 마지막 9장에 대해서 몰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책의 백미예요 그냥 지루함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몰입이 뭔지 제대로 알려줍니다 마지막 한 장에서 시원합니다 아주 지루함의 솔루션으로서 네 아주 시원합니다 진짜 이래서 그러면은 지루함이 뭐냐를 제가 아주 핵심에서 핵심을 제가 뽑아갖고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여러분 지루함은 되게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떤 신호냐면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69쪽으로 가보면은 지루함은 신호다 읽어드리면은 다양한 원인이 우리가 세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지루함을 유발하는 이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문제의 본질을 자극한다 제가 여기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다양한 원인이 우리가 세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지루함을 유발하는 이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문제의 본질을 자극한다 지루함의 원인들은 우리가 주체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방해함으로 본질적으로 지루함은 주체성의 위협적인 요소다 조수에 밀려 바다 위를 이리저리 떠다니는 코르크 마개는 행위자가 아니다 아 난 이 비유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해안에 닿기 위해 해류를 거슬러 노를 젓는 낚시꾼은 행위자다 코르크 마개는 움직이는 방향을 정하지 못하지만 낚시꾼은 정할 수 있다 코르크 마개는 의사가 없지만 낚시꾼은 해안에 닿고 싶어한다 코르크 마개처럼 살면 삶이 지루해진다 자기 통제력을 발휘해 관심을 쏟을 대상을 찾고 거기에 몰두할 때 주체성이 형성된다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주체성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즉 코르크 마개가 아닌 낚시꾼이 되어야 한다 지루함은 바로 행동하라는 신호다 이 지루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루함이 뭔지 저도 이걸 제대로 알았어요 무기력, 무관심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뒤에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 지루함은 뭐냐면 여러분이 욕구는 있는데 뭔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지루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심리학 책을 통해서 지루함의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지루함이 뭔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뒤에 읽으면 그 내용들이랑 좀 연결되는데 이 지루함의 이걸 해결하거나 그 다음에 또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인이 되는 상황이 뭐냐면 결국엔 거기 핵심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냐면 통제성이에요 어떤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진짜 예를 들어 단순 반복 행위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이 근데 똑같은 단순 반복 행위인데 여기에 어떤 사람은 통제성을 갖고 있다고 느끼고 내가 좀 이걸 주체적으로 한다고 갖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걸 내가 정말 하지 못해서 한다고 느끼면 똑같은 행위를 해도 생산량이 달라져요 이게 되게 핵심적이네요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 이 주체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주체성을 갖기 위해 그 통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정말로 완벽하게 설명해줘요 주구장창 그 설명을 합니다 뒤에 이제 좀 가보면은 그게 있어요 cc8조 여기 이제 무기력과 무관심과 지루함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루함 신호를 생각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지루하지 않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질문하는 것이다 아 지루한 게 싫어 그럼 지루하지 않는 삶이란 도대체 뭐야 어쩌면 전혀 지루하지 않는 삶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진짜 많겠죠 그냥 항상 활기차고 지루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정말 많겠죠 그러나 좀 더 깊이 연구해보니 그런 삶을 바랄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루함이 사라진 삶에는 무관심과 무기력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얼핏 보기에 지루하지 않는 삶이 무관심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듯한데 지루함과 무관심이 서로 비슷한 의미처럼 여겨지는 탓이다 이게 철학적으로 이 본질이 무엇인지 이번에 무관심과 지루함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배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두 가지는 참여하지 못한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심리 상태로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감정이다 무관심한 사람은 참여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자유롭다 정의에 따르면 무관심은 소파 위에서 뒹구는 행동처럼 의욕도 도전의식도 없지만 그 상황을 개선할 생각조차 없는 상태다 그러나 지루해하는 사람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이들은 어딘가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그리고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마음이 불편해진다 고통과 마찬가지로 지루함도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즉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유발되는 부정적 상황을 개선하도록 자극한다 그러한 자극이 사라지면 지루하지 않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해 이런 삶은 아무런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삶이나 다름없다 무관심과 무기력은 지루함이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루하다는 거는 생각보다 긍정적 신호가 뭐냐면 최소한 뭘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이 뭐냐면 진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는 제가 모티베이션을 좀 많이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동기부여를 많이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정말로 이건 극난이도예요 지루한 사람들은 솔직히 제가 강연에서 오프라인 강연하면 욕을 많이 하거든요 지루해하는 사람들은 욕 몇 마디 던져주죠 신나갖고 집중해요 맨 처음에 제가 되게 도덕 교과서처럼 해본 적도 있어요 택도 없어요 다 잠들어요 진짜 그냥 관심 가는 게 없는 거고 어떤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욕 몇 마디 던져주죠 삶의 욕도 충족시키지 못해 욕 몇 마디 드시면 그건가 아 나한테 말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욕하지 그러면서 뼈를 맞고 있구나 근데 이제는 좀 욕도 많이 거의 안 하죠 왜냐면 이제는 불특정 다수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상처받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래서 옛날이 좀 그립기도 해요 저도 그 매운맛으로 하던 시대가 근데 이거 보면서 그것도 더 그때가 생각나요 이제 기력도 안 돼 그 다음에 제가 왜 욕을 좀 덜 하냐면 결정적이게 했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 옛날에는 젊어갖고 마이크도 안 쓰고 옛날에 미쳤었어 얼마나 미쳤었냐면 500명의 소강당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고정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마이크가 있으면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마이크를 안 쓰고 강연해서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몸이 아작난 거죠 그거 욕도 아니에요? 그거 관리했었어야 되는데 미쳤던 거예요 메타인지 메타인지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평생 살 수 있더라고요 내가 막 자랑한데 나는 잘했네 대단하네 그냥 메타인지 떨어져서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 너 그럼 큰일난다 했어서 해야 되는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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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그러니까 오페라가 아니고 강연인데 혼자 오페라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오페라도 마이크 하고 해 미쳤던 거예요 미쳤던 거 무슨 얘기가 하고 있었죠? 참여요 무관심과 오페라 마이크는 여기 붙이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고 뮤지컬 뮤지컬 아 뮤지컬 오페라는 좀 놀라워요 발매 성량 싸움이라서 가봤어야 되는데 아마 그 마이크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되게 대단해요 신박사 세비가 이런 얘기도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확실히 근데 이게 상상스키에서는 앓게 쓰면 편집돼서 나가고 여기서는 또 이런저런 얘기 하는 재미가 또 있어 그렇지 라디오 듣는 것처럼 또 하면서 아무튼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여러분 유액하죠 뭐예요? 어차피 99%는 95%는 차가 아닌가니까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체성이 핵심이고 거기에 주체성이 내가 뭘 가져가려면 내가 주체성이 생기려면은 통제력이라는 소스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리더들은 이걸 다 읽어야 돼요 왜? 그래서 이 직원들한테 통제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어떤 실험도 막 나왔냐면 제가 오늘 안 읽어드리는데 여러 시험 있잖아요 그 방 안에다가 전기충격기 났을 때 여기서 사람은 여러분 할 일이 없죠? 전기충격이 아픈 거 알면서도 할 일이 없어서 자기한테 전기충격을 가해요 이게 뭐냐면 이 지루함이라는 지루함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욕구가 있는 상태이라니까요 무기력한 사람들은 여러분 전기충격기가 있어도 그걸 안 해요 근데 지루한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지루해진 거기 때문에 전기충격기가 있으면 이게 뻘짓인지도 알고 날 괴롭히는 걸 알면서도 몸에 전기충격을 가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근데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루함이 부정적 감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읽어드리면은 아 이제 지루함과 뇌가 이게 좋죠? 왜 자꾸 지루해지냐 아셔야 되거든요 한동안 뇌 손상 환자를 치료한 임상이들은 환자들이 자주 지루함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뭐예요? 뇌를 다친 분들을 치료한 임상이들이 우리 환자가 자꾸 지루함을 호소한대요 왜 그럴까? 우리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외상성, 뇌 손상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이 지루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입증되지 않은 사례와 임상 경험을 통해 의심만 해오둔 사실이었다 우리가 연구한 환자들은 오래전에 태어냈으니 이들의 지루함은 단조로운 병원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뇌를 다치셔서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도 계속 지루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외상성, 뇌 손상 때문에 이들 내부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 같다 자기 조절 및 통제 능력 손상은 외상성, 뇌 손상을 입고 생존한 사람들의 지루함을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의 가능성이 높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10대 후반 자기 조절 및 통제 기능이 잘 발달하면 성인기에 접어드는 순간 지루함을 느끼는 정도가 극감할 것이다 또 우리의 연구 결과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뇌 발달이 완결되고 한참 후까지도 지루함은 꾸준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아까 통제력이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어린이들은 여러분 전두엽이 아직 덜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계속 발달하는 거 아시죠? 20대 초반까지도 전두엽은 계속 발달해요 중후반까지? 그래서 미친 짓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왜? 10대 때 저도 이상한 짓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거예요 얼마나 어린이 때 황당하냐면은 구두를 구두야구를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그래서 내 하얀 운동화도 검은 구두야구로 칠하면은 반짝반짝 거리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 하얀 운동화로 어린이 때 실제로 구두야구로 막 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두엽이 여러분 덜 발달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논리적 판단이 안 되는 거 통제력도 안 되고 근데 뭐예요? 혹시 대신 학습 능력은 그때가 최고입니다 네 학습 또 그때는 이제 민감기가 최고니까 민감기 스폰지가 아주 그냥 다 빨아들이기 지금 딱딱하지도 않고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또 호기심도 많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그러니까 뇌를 다친 분들은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 능력을 조금 잃으면서 통제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해져요 그래서 이 지루함의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 10대 때 절정으로 갔다가 20대가 되면서 이게 훅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지루함은 60대 때 올라오는 게 왜 올라오냐 그래서 여러분 독서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60대 때 안 지루하게 살려면은 지금 뇌를 말랑말랑하게 그걸 계속 갖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뇌가 가소성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 그때부터 뇌 기능 저하가 오니까 뇌의 통제 능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황당하게 지루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나오는 되게 핵심 되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제일 불쌍한 게 경제적 빈곤보다 정서적 빈곤인데 그분들은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멍때리시는 분 보면 나 너무 측은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시민이라서 도서관은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구립실이 도시관이 널렸는데 가서 책 한 권 꺼내서 여러분 이 장면을 자꾸 생각해보세요 그냥 정서적 빈곤이어서 내가 문해력이 낮고 인지능력이 낙하니까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되니까 지루해지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냥 비둘기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멍하니 너무 찾기 쉽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여러분 햇볕이 쫙 내리쬐는 데서 벤치에서 딱 책 한 권 읽고 딱 있어 이런 신선 노름이 없잖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장면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책 한 권과 책 한 권의 차이로 누구는 빈곤한 사람이 되고 너구는 풍요로운 사람이 돼요 그거를 되게 또 그거의 한 갈래를 설명해주는 게 지루함이잖아요 얼마나 지루하게 했어 60대, 60대 할 게 없으면 근데 그게 이유가 뭐다?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면서 지루함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를 조금씩 보여주는 거 뭐지 설상가상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적 능력도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또 환경은 뭐 40대, 50대까지는 일도 하시면서 근데 은퇴하게 되면 보더욱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 찾아야 되잖아 그게 이제 합쳐지니까 지루함에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나 오늘 좀 유독 책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 지루함과 내가 했잖아요 이 사람 그런 의도로 책을 쓴 게 아닌데 우리가 책 소개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카테고라이징을 잘해요 지루함과 건강 벌써 좋죠? 그렇죠? 오늘 유튜브 드시는 분들 많이 얻어가시네 책 좀 제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째 싸우는 건지 근데 진짜 지루함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데 130쪽 이거 중요하지 사람들은 지루할 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먹는 일에 몰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선택한다 어떤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단조롭고 지루한 영화를 한 시간 동안 보면서 100칼로리에 달하는 M&M 초콜릿을 먹었다 반면 재밌는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그 밥만 먹었다 주목할 점은 지루할 때 보인 섭식 행동이 다른 부정적인 감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루할 때의 섭식 행동은 슬픔을 느끼는 순간과도 달랐다 건강에 나쁜 간식거리를 먹는 경우는 지루할 때 뿐이었다 이건 진짜 나도 동의해 지루하면 입이 심심한데 이 말 나오잖아요 그쵸? 이미 심심하다는 얘기가 또 지루하다는 얘긴 있잖아 여러분 이게 다 연관되니까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인지능력이 딸려갖고 지루함이 거기서 어느 정도 인지능력이 부족하다고 갑자기 지루함이 쓰라미처럼 몰려오진 않겠지만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해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내가 지루해졌어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나쁜 것만 먹게 돼 공부 안에서 내가 통제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어때요? 내가 주체성이 없어지고 그래서 또 지루함이 몰려오고 나쁜 것만 먹게 돼 나쁜 것만 먹게 되니까 사람이 또 무기력해져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함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가치중립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대신 이제 가치중립적인데 이때가 위기이자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사님 말씀 드려보면 앞부분은 지루함이 긍정적인 게 있지만 지금 부전적인 게 나온 거잖아 지루함이 오면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하고 싶어해요 그럴 때 잘못 방향이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냥 쓸데없는 거에서 먹고 가거나 실제로 보시면 범죄 같은 경우도 지루함 때문에 욕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사회적 관계를 더 왜냐하면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니까 누군가 함께하고 뭔가 도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기도 되고 기회도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되게 좀 카테고리를 잘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읽고 나니까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하고 나니까 딱 정리가 되는 게 뭐냐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 지루함이 그 악순환의 핵심 원동력이 될 수가 있고 이걸 파괴하려는 구체적인 노력과 행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공부라는 거 왜 인지능력이 저하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아직 인지능력이 발달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지루함이 몰려오는 거고 나이 부신 분들은 인지능력이 퇴하기 때문에 지루함이 몰려오는 거고 그래서 그 성인 있잖아요 30대 도시대 이때가 지루함에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것 같거든요 이때가 지루함의 최저점이에요 최저점 인지능력이나 또 상황적으로 지루할 틈이 없겠는데 또 상황적으로도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힘들다 그러지 지루하다는 말은 잘 안 쓰다 그렇지 그렇지 이걸 읽고 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를 다시 되돌아보니까 그 말이 좀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어린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는 진짜 지루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30대 50대 40대는 지루하다보다 빡세다 코로나 사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제 아들 집에 있잖아요 심심하다가 입에 붙어가지고 진짜 뭔가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심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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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악순환을 여러분이 끊어내고 싶다면 진짜 이걸 핵심을 알아야 된다 이거 하나 딱 끊어내기 시작하면 많은 악순환이 인생에서 뭐냐? 끊어질 수 있고 인생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지루함 올 때 또 지루함이 오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뭘 못하고 있구나 무기력이 아닌 게 중요해요 뭔가 못하고 있거나 자격지심을 갖지 말고 신호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참여할 수 있는 또 뭔가 추구할 수 있는 신호라고 인지를 하고 이왕이면 공부 쪽으로 생산적인 걸로 좋은 걸로 그 역구를 참여의 역구를 이렇게 만족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잘 뽑았어 오늘 그 다음에 지루함과 육아예요 누가 다 있네 지루함으로 다 뽑아내고 그런 말은 없는데 제가 막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고약관련처럼 이런 거 워낙 좋아하니까 지루할 때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지루함은 인간성을 배선한다 어떤 사람은 심한 모욕감을 느껴 행동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사실 지루함은 그렇게 된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우리의 자기결정 능력을 약화하기 때문에 특히 위협적인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지루함은 분노를 분산한다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세상을 비난하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 12에서 13세 아이들에게 딱 7분간 말을 하지 못하게 했더니 아이들은 지루하지 않았던 아이들보다 더 자기 도치적이고 더 자기 도치적이고 공격적인 충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애를 너무 이렇게 뭘 못하게 해서 억압을 해서 그냥 지루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죠? 해결이 안 되면 얘가 갑자기 자기 도치적으로 변하고 왜냐하면 세상을 비난해야 되니까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루함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게 이 책에 계속 나와요 4단계 지루함의 4단계부터 해서 그냥 지루함이 여러분 여기 뭐도 나오냐면 그냥 환경에 무슨 재밌는 요소가 많으면 지루함 해결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지루함을 해결하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아를 할 때 애들이랑 단순히 자극적인 것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까 우리가 이 지루함을 해결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자기 통제권을 주는 거예요 되게 핵심죠 얘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지루함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오락 그러니까 오락하면 오락이 재밌는 게 아니라 오락 내가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오락인데도 보는 건 좀 더 지루하다는 말이 나오죠 뭐가 더 재밌겠냐 하는 게 더 재밌겠죠 근데 그 요즘에는 그 왜 또 오락을 보는 거가 재밌어요 거기에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걸로 소통하는 사람 여기서 또 지루함을 없앤 거예요 그냥 왜 혼자 보면 좀 지루한데 같이 보면 덜 지루한 거야 왜 뭔가 좀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이 드니까 벌써 이런 게 다 지루함의 메커니즘을 뭐 무의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분들이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다 어떻게 뭔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대신 육아가 힘든 게 통제권을 주라고 했을 때 그냥 네 맘대로 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린아일수록 애들이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거의 긍정적 결과를 맛보야 이게 통제권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모니터를 해가지고 애의 수준에 맡아서 옵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거 이게 있어 그 중에 네가 골라봐 이런 식이 해야 돼요 우리 그 부모 공부 보면서 배웠죠 자유방인보다는 권위형 부모가 이게 권위형 부모입니다 그냥 양육에서 훨씬 그러니까 애를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키울 때 조금 더 유리하다 또 근데 그것도 다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막 너무 이렇게 애들 풀어놓는 것보다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옵션을 주라는 거지 이거를 내가 다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거 중에 네가 골라서 해 이런 방향 이런 방향 이런 방향이 있어 뭐 뭐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아무튼 애가 근데 아무것도 이렇게 지루함을 계속 느끼면 지루함이 뭐라 그랬어요? 욕구는 있는데 뭔가를 못하게 되면은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루함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제 가끔 이 지루함을 찬양했던 것 중에 아주 육아에서 요즘에는 뭐 애들이 그 뭐지 몰두할 게 많으니까 애들한테 지루함을 줘가지고 지루함은 애가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한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핵심은 지루함과 같이 중요적이기 때문에 걔가 지루함을 통해서 어떤 욕구가 있었을 때 내가 주변이나 주변 상황이 어떤 환경이고 어떤 상황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마련되면은 가겠지만 그게 아니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루함이 마냥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아까 그래서 이 책에서 되게 체계적으로 설명한 게 지루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불량식품을 먹어버린다니까요 나쁜 걸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냥 지루함이라는 게 어떤 충동을 자극을 했는데 그게 상황이 맞아떨어졌을 때 되게 건설적이고 그런 거지 만약에 상황이 안 맞아떨어지면 나쁜 것만으로 악순간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어른들은 특히 자기 통제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통제권이 있을 때 지루함이 유발이 됐을 때 뭔가 우리가 생생적인 방향을 가지 그냥 막연하게 지루함 왜냐하면 욕이 뭐도 나오냐면 제가 오늘 안 읽어드렸는데 심각한 내용 심각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니까 어떤 미국의 연쇄살인마가 사람을 죽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루해서 그랬다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다양한 사례도 나오고 되게 좀 체계적으로 파고 지루함이라는 키워드가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로 한 번쯤은 입에 꼭 나오는 키워드인데 평생을 달고 가는 키워드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깊게 파본다 이런 교양 수업이 없죠 이런 거는 딱 대학교에서 교양 수업 1학점에서 2학점으로 하기 딱 좋은 책이죠 교양으로 딱 배우기 좋죠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좋은 책이었다 그 다음에 완전 땡큐 책이다 완전 땡큐 책이니까 여러분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책이에요 왜? 수준은 높은데 얇다 그래서 진짜 좀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하겠어요 Peki ожу